안녕하세요. 1차 펜싱 선수 조은혜입니다. 되게 오기 전에 이게 좀 긴장이 많이 되더라고요, 생각보다. 근데 왔는데 막상 주위에서 분들이 마음 릴렉스할 수 있게 이렇게 계속 말씀해 주셔가지고 점점 편하게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. 일단은 두 달이라는 시간이 어떻게 보면 길 수도 있고 짧을 수도 있는 시간인데 무엇보다 지금껏 어떻게든 귀한 시간 저희가 투자해서 열심히 훈련한 만큼 컨디션 과일이 잘 끌어올려서 좋은 성적이 나올 수 있도록 앞으로 계속 더 준비해야 될 것 같습니다. 제가 흘린 땀이 저를 이끌어줄 거라고 생각합니다. 꼭 1등 해가지고 금메달 가지고 오고 싶습니다. KPC 화이팅! 파리 패럴림픽 화이팅! 많이 응원해 주세요. 안녕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